지금 이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후에 첫 주말을 맞아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날 거냐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은 두 분 사이의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이낙연계로 불리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지금 구장구 차장님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경전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은 이낙연의 길을 좀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재편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지금 약간 불안정한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재명, 이낙연 두 투톱으로 민주당을 어떤 다시 내년 총선에서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당을 새롭게 리뉴얼하려고 시도할 것이냐.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귀국 이후 행보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어떤 대표 체제를 도와주는 보완제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만약의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이낙연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먼저 찾았고 호남을 찾기 전에 호남에서 배출한 유일한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이후에 호남을 방문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뿌리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일정을 잡겠다라는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어려우니 이낙연 대표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